Q. 윤석열이랑 네가 조우영이야? Q. 윤석열이랑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돌돌돌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나도 모르고 그냥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오늘 얘기 다 들었어 결실 강한 말 이러면서 보낸더래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자꾸 붙이려고 10년 전 커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